세상에 써늘은 파도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뚜뚜뚜마미님 저를 살려주셨어요 민경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리죠 음속으로 해놨지 뭐예요 세상에나 우리 써늘은 파도님이랑 민경님이랑 뚜뚜뚜마미님이 지금 5초 내에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 혼자 떠들고 있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잘 들리죠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다시 안녕하세요 아 진짜 큰일 날뻔했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방송을 살리신 우리 써늘은 파도님 뚜뚜뚜마미님 민경님 감사드립니다 선물 양별숙님 안녕하세요 백별지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 마스크팩인데요 마스크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만나보지 못하셨을 법한 아주 특별한 마스크팩 제가 아주 들고 왔습니다 어 우리 민경님 함박웃음 우리 뚜뚜뚜마미님은 최고 최고 쇼핑조아님 안녕하세요 이별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건별근님 안녕하세요 박별숙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는 뭐야 칼바람이 벌써 부는 거야 할 정도로 엄청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이럴 때일수록 어 어떤 거 신경 쓰셔야 되냐 피부 피부 건조해지고 쩍쩍 갈라지고 속건조 또 더 심해지고 하실 때 여러분 긴급처방템 아주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으면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마스크팩 그쵸 여러분 음 커플이요 어둠어둠어둠어둠어둠 아 진짜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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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머리끈 저 오늘 브라운 민경님도 브라운 하고 계세요 이거 하고 계세요 브라운 컬러 진짜 이거 너무 유기나게 잘 쓰고 있어요 손이 자주 가요 어 뭔가 이렇게 꾸민 것 같기도 하고 잘 묶이기도 하고 음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 자주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통했어 통했어 민경님 다음 방송 때는 검정색하고 우리 만나요 다음 방송에는 검정색하고 만나는 거 알았죠 내일 저 방송 있는데 내일 흑귀환 하거든요 우리 민경님 한 번에 그냥 다 뜯어주셨던 그 흑귀환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그때 흑귀환이랑 찰떡이네 검정색 머리끈으로 내일 오전에 찾아올게요 어 민경님도 검정색하고 오기 오케이 흑귀환 머리끈 검정색으로 맞춰서 하고 오기 오케이 오케이 유별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지금 우리 제시카셀러 뽐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장별경님도 오시고 마스크팩 구매하실 때 되신 분들 자 오늘 일단 여러분 가격이요 한 상자에 다섯 장이 들어있거든요 다섯 장 들어있는데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오늘 한 박스 더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구매하시면 다섯 개가 더 가서 열 장 구성이 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가가 장단 거의 5천 원 꼴하는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여러분들이 지금 2천 원 꼴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혜택이 걸려있어요 이 라이브 중에만 딱 밤 11시까지만 요 혜택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그동안 로드샵에서 그냥 가격이 천 원 이천 원대면 제일 그냥 저렴이들 많이 쟁일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천 원 이천 원대랑 비슷하게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10장이 2만 4천 원이니까 그런데 써보시면 왜 장당 5천 원 사는지 알겠다 왜 장당 5천 원 프리미엄 마스크팩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단 한 번만 써보셔도 저는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 마스크팩이 어떨 때 쓰시나요 그냥 요즘은 스킨, 로션 그리고 수분, 크림 바르기 전에 마스크팩이 루틴이 돼버렸어요 1일 1팩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렇다는 거는 정말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확실한 방법으로 내 피부를 집에서 홈케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스크팩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마스크팩은요 일단 성분이 성분이 SOD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뭐 항산화하면 떠오르시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요런 아이들이 우러러보는 항산화 효소 물질이 있어요 그 아이를 담았기 때문에 피부에 항산화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노화를 잡는 거 그게 항산화 산화되는 걸 막는 거 그거만 잡으셔도 피부 톤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건조함이라든지 다 잡아가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항산화 끝판왕 물질인 SOD 항산화 효소를 담은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성분 자체가 좀 여러분 다른 마스크팩 브랜드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하고 정말 오만가지 마스크팩이 많지만 오늘 만나보시는 이 SOD 랩 SOD 항산화 효소만 연구하는 연구소에요 여러분 우리 탈모 샴푸도 방송 보셨겠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 마스크팩도 마찬가지로 SOD 항산화 효소를 담은 마스크팩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팩을 딱 뜯어서 올리실 때 느끼는 점이 가장 먼저 이 두 손 끝에서 느껴지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에 일단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분도 성분이지만 여러분들 이 시트 마스크 시트가요 실크처럼 정말 부드러운 텐셀 소재 텐셀 소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임신했을 때 임산부 그 내복으로 처음 만났는데 진짜 안 입은 것처럼 이 순면 뭐 이거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 소재 텐셀 소재 친환경 원단을 이 마스크 시트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봉투에서 꺼내실 때부터 이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이 일단 손끝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깜짝 놀라실 거고 그리고 이 텐셀 소재는요 밀착력이 끝내줘요 밀착력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앞머리를 좀 걷어내고 앞머리를 좀 걷어내고 이제 붙여볼게요 일단 여러분 마스크팩을 꺼냈을 때 부드러운 걸 떠나서 반건조 상태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촉촉하지가 않고 에센스는 이 봉투에 더 철렁철렁철렁 출렁대고 이 마스크팩은 뭔가 좀 바짝 말라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오는 마스크팩이 태반이거든요 특히 천원 이천원대 이거 누구야 누구야 오보이스트님 오셨네 왔또다 왔또다 내가 왔또다 오셨또다 오셨또다 넘나 오랜만 우리 오보이스트님 넘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요블리님 안녕하세요 이별은님 안녕하세요 지별아님 반갑습니다 지별아님 차별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보이스트님?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경님도 오보이스트님도 이별은님 오셨다 오 이별은님 오 우리 뷰티 화장품에 관심 많은 우리 이별은님 오 지난 방송에도 와주셨는데 오늘 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별연님 반가워요 떡볶이요 떡볶이 방송 최근에 다른 크리에이터님이 하셨더라구요 떡볶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떡볶이 아줌마를 기다리는 건가? 우리 별연님 반갑습니다 우리 별연님 반갑습니다 오보이스님 떡볶이 방송은 지나갔고 거기 우리 맛의 반에 팔로우 해주시면 방송 알림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둘 다요 떡볶이 거 맛있죠? 진짜 맛있어 별연님 오늘도 와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 밀착력을 보세요 우리 텐셀 소재의 이 마스크 시트의 일단 장점은 부드러운 거 1일 1팩 시대에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스크래치 나면 절대 안되거든요 일단 지금 10시 9분 20분 있다가 뗄 거예요 29분에 1일 1팩 시대인데 미세하게 스크래치 나는 거칠거칠한 시트 그런 거를 쓰시면 오히려 내가 피부 좋아지려고 쓰는 건데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크처럼 부드러운 이 소재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와 기가 막혀요 진짜 부드럽다 1차로 느끼실 건데 요 밀착력 보세요 지금 원래 보통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여러분 마스크팩 사시면 어때요? 요런 내가 벌써 붙일 때부터 반건조된 것처럼 또르르르 말려 떨어져요 그러다가 요렇게 고개 숙이고 쿠팡 라이브 보고 있으면 바깥쪽부터 또르르르 말려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툭 하고 핸드폰 위로 떨어지는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텐셀 소재가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밀착력도 끝내주지만 흡습성이 기가 막혀서 좋은 성분을 다 때려 넣었는데 이 봉투 안에서 출렁거려 이 마스크 시트가 충분히 흡수가 돼야 내 피부에 침투를 시켜주는데 이 봉투에 출렁출렁거리고 요 마스크 시트에 배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요 소재 자체가 텐셀 소재 친환경 원단 비건 인증받은 요런 원단 부드럽기도 부드럽지만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이 좋은 성분들 잔뜩 머금어서 전달해주는 요런 매개체 역할도 해주고 붙는 것도 얼굴에 밀착이 착 붙어 있어야 이런데 이 얼굴 끝까지 이 턱 라인까지 들뜸없이 밀착이 돼야 전달이 잘 되겠죠 지금 보시면 거의 제 속피뷰가 비칠 정도로 완전 밀착이 돼서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어도 꼼짝을 안 해요 그쵸? 이 정도로 밀착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센스 성분이 SOD 항산화 효소를 담아낸 마스크팩 여기서 일단 차별점이 있지만 유진님 안녕하세요 유진님도 오셨다 손별옥님 반갑습니다 장별미님 어서 들어오세요 헤임어머님 오버시트님 이별효님 우리 인사도 다 나눠주시고 유진님 감사합니다 초록 빨강 뿅뿅뿅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이 마스크 시트 소재부터가 고급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받아도 된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 2차적으로 이 성분들 여러분 성분을 비교해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팩 붙여서 얻고 싶은 그 기대 기대가 뭐세요 뭐세요 주름 미백 요건 기본적으로 이제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초록창에서 아 초록창 방송이요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군 이지롱님 와우 보셨다 보셨다 윤별 윤별진 윤별차님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가져가셔야 한 박스가 더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군 이지롱님 유진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만나시죠 우리 강군 이지롱님이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네 그리고 이틀 연속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별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님이랑 맨날 맨날 만나던 우리 사이오는데 그쵸 감사해요 유진님 강군 이지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 마스크팩을 붙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주름 미백 탄력 수분 다 얻고 싶으시죠 다 챙겨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름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그리고 피부결을 실크처럼 보드랍게 해준다고 하는 판테놀 성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피부톤을 환하게 밝혀준다고 알려져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철숙 추출물 항산화 끝판왕 항산화 끝판왕 우리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틴 이런 아이들이 우러러보는 SOD 항산화 효소를 머금은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라벤더 오일이라든지 이런 자연유래 추출물 모란뿌리 추출물 요기에는 폐오놀 성분이라고 해서 항균 항균에도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왜 피부 진정 예민하신 분들 여드름 피부라든지 뾰로르 잘 올라오시는 분들도 모란뿌리 추출물 요런 거 함유되어 있는 거 같이 쓰시면 정말 좋아요 몇 장 들어있냐면 요 한 팩이 다섯 장이거든요 원래 정상가가 장당 5천원 꼴의 아주 프리미엄급 마스크팩인데 방송 중에 가져가시면 한 박스 더 드려요 그래서 총 10장 그래서 왜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로드샵에서 묶여져 있는 거 정말 저렴이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시는 거 거의 천원, 이천원대거든요 근데 오늘 이천원대 초반대까지 뚝 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10장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장당 2,400원 꼴로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붙여보시면 와 왜 다르다 왜 다르다고 말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좀 이거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만 써보셔도 다름이 느껴지실 거예요 오 정말 라벤더 오일 좋은 거 들어있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강문희진우님 우리 옛날에 우리 한창 우리 매니아셨던 우리 힐라멜 거기도 라벤더 오일 들어있잖아요 우리 피부 유연화에 도움 줄 수 있는 라벤더 오일 자연유래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뭐 항균, 진정, 여드름 피부 같은 거 민감한 피부 좀 진정해질 수 있는 모란뿌리 추출물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 보습, 수분, 수분도 여기 폭탄 들어있죠 수분폭탄, 히알루로닉산 필수로 들어가 있고 수분에다가 거기다가 피부 결 밝혀주고 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성분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 성분은 SOD 항산화 효소가 들은 거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노화되는 거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원료 그런 성분들을 말하는데 그 피라미드 어머나 강군이지롱님 강군이지롱님 감사해요 강군이지롱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유지님은 새끼손가락에 부딪혀서 멍이 들으셨어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어쩌다가? 문에? 조심하세요 이거 별연님 한바퀴 줄고 다시 오셨어요 이별연님 반가워요 화장 지워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도 지우셔야죠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싱크대 문에 아이고 싱크대가 잘못했네 가서 제가 때려줄까요? 싱크대 문 이거 이거 어? 때려줄까? 때려줄까? 유지님을 아프게 하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조심하세요 유지님 민경님 지금 한바퀴 두바퀴 돌고 오셔가지고 망 터졌어 민경님도 싱크대 문이 괴롭히면 말해요 내가 때찌줄게 패드로 지우고 있어요? 지우면서 즐기는 방송 좋습니다 손 찌으셨대 싱크대 문에다가 민경님도 조심하세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어찌됐든 요 마스크팩 우리 강군이지롱님 구매하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호련히 쿨하게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 강군이지롱님? 써보시고 저랑 또 후기 나누러 와주세요 우리 강군이지롱님 손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일단 여러분 SOD 연구소에서 이 SOD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거기다 코엔자임 큐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항산화 물질들보다 한 단계 위? 아니요 두 단계 위 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SOD 항산화 효소가 이 꼭대기에서 야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뭐 니네가 노화를 좀 막아준다고? 어디 열일 좀 해봐봐 이러면서 여유부리고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애가 바로 SOD 항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항산화 끝판왕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제조회사들이 SOD 항산화 효소가 좋은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거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이셨을 거예요 이 SOD 항산화 효소는 제품화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원료라서 쉽사리 이런 마스크팩 화장품 샴푸 이런 데 쓰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SOD 랩 그냥 이름부터 SOD 연구소잖아요 SOD 항산화 그 물질만 파고 파고 파서 수년간 연구 한 끝에 우리 샴푸도 만들어주시고 화장품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스타트가 마스크팩인데 지금 런칭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몇 천 장이 벌써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감사의 의미로 런칭 기념 방송으로 다섯 장 더 챙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장당 5천원 하는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지금 구매하시면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한 상자 더 붙여서 10장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에 찌우셔가지고 살짝 멍두셨대요 그러니까 많이 안 다치셔서 다행인데 이거 발가락이랑 손가락 특히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어디 찌워가지고 다쳤을 때 정말 아시죠 막 우라가 치밀면서 아픈 거 아프기도 아픈데 뭔가 되게 기분 나쁜 고통이야 그쵸 약간 그 고통을 느끼신 거고 유지님 상상된다 유지님 약 같은 거 안 발라도 되나? 피는 안 나요? 멍 만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앞으로 아셨죠 문별용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 9분에 붙였죠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10분 후에 29분에 뗄 거예요 29분에 뗄 건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그냥 마스크팩 붙이고 계셨으면 이미 이 끝자락에서부터 반 건조 상태로 붙어있던 그 마스크팩 시트가 weil 혹시 이러고 쿠팡 라이브 보고 계시면 핸드폰으로 마스크팩이 떨어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꺼낼 때부터 에센스가 이 봉투에 더 출렁출렁거리고 이 시트는 뭔가 퍼석퍼석해 좀 마른 것 같아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성분 안 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신 것들 비교해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제시카셀러 마스크팩은 손으로 딱 들어 올릴 때부터 친환경 원단 이 텐셀 소재가 주는 이 감촉이 일단 너무 부드러워요 강군이지렁님! 한 바퀴 돌고 오셨어요 구매 감사해요 구매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갑자기 그냥 나가버리셔가지고 강군이지렁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0장 갈 거니까 도착하자마자 꼭 붙여보세요 하셨죠?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20분만 붙이시면 되는데 붙였을 때 어찌됐든 이 마스크팩 시트가 텐셀 소재라서 부드러운 거 1번 만족 그리고 이 좋은 성분들 다 담았는데 에센스가 이 봉투에 출렁거리고 이 시트에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박박 긁어서 목에 바르면 좋긴 하지만 여기 바르려고 산 거 아니고 팔에 바르려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얼굴에 듬뿍 흡수시켜 주시려면 이 시트가 이걸 듬뿍 머금고 있어야 돼요 아데노신, 판테놀, 주름에 좋은 거, 미백 기능성 성분, 피부결, 보습에 좋은 거, 이런 자연유료 성분들, SOD, 항산화, 효소 이런 것들 다 들었는데 여기에 머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재가 흡습성도 진짜 기가 막히고 지금 밀착력 보시면 거의 지금 얼굴을 진공포장한 것처럼 밀착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쪽만 살짝살짝씩 들뜨고 있는데 이마부터 해서 이 얼굴 옆라인 보시면 제 피부 이 피부가 지금 살짝 비칠 정도로 밀착력이 끝내주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상모를 돌려도 상모를 돌려도 이렇게 고정이 잘 됩니다 대박이죠 정말 이 정도로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우리 민경님도 오늘 일진이 안 좋으셨어요? 물 쏟아서 다 좋고 핸드폰도 떨어져서 액정도 나가고 오늘 진짜 액정도 나가고요? 어떡해 어떡해 일진 안 좋은 거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 와중에 상모를 돌리고 있었어 우리 민경님 어 일진 안 좋은 날인데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또 따봉을 날려주고 아이고 나 진짜 민경님도 왜 못살아 우리 민경님 어떻게 액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 와장창 깨졌어요? 완전히? 고치러 가야 돼요? 어떻게 필름 안 하셨어? 아이고 오늘 유진님도 그렇고 민경님도 그렇고 그래도 어디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해요 어 그런 날이 있어요 뭔가 아침부터 저는 화장이 잘 안 먹는 날 일진이 좀 꼬인다라는 느낌이 방송을 하기 전에 화장이 잘 먹는 날은 뭔가 기분 좋고 다 잘 풀릴 것 같은데 탁탁탁탁 두드리는데 뭔가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거칠거칠하고 이럴 때 어 그때부터 뭔가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액정이 깨졌다 화장 안 먹는 거에 한 다섯 배 다섯 배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올 것 같은데 다행히 옆에랑 깨지고 가운데만 살짝 깨졌어요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고 강군 이지룩 님이 화장 안 하셔도 이쁘세요 이런 거 한 세 번 읽어도 될까요 화장 안 하셔도 이쁘세요 화장 안 하셔도 이쁘세요 라고요 그렇다고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강군 이지룩 님 감사합니다 안별우 님 안녕하세요 아 민경 님 오늘 사진 올라온 거 봤는데 그럼 그거 액정 깨지기 전에 찍으신 건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던데 어 피부도 뽀얘시고 아주 이쁜 사진 찍고선 깨졌구나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깨진 거구나 아 얼른 고치셔야 되겠네 어 주별정 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거 깨진 거 들고 다니시다가 괜히 화면 터치하면은 손 다치실 수 있어요 그거 일찍 그냥 어 좀 마음 아프시더라도 빠르게 가서 수리받으시는 게 좋아 어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은 막 번지더라고요 깨지는 게 음 그래서 일찌감치 가서 고치세요 아셨죠 민경 님 손가락 조심하시고 괜히 쓰다가 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셨죠 그치 맞아 액정 깨지면 비싼데 어떡하나 안 고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해 어떡해 그냥 아이고 고장날 때까지 그냥 심한 거 아니면은 그냥 쓰시다가 바꾸는 게 낫나 그럴 수도 있고 음 권별철 님 안녕하세요 핀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지금 제가 붙이고 있는 요 마스크팩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삼천원짜리 뭐 수많은 브랜드 수많은 성분들 정말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힘들고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골랐던 마스크팩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성분이 차원이 다르고요 소재부터 원단부터 여러분들 얼굴에 일일일팩 하시더라도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는 부드러운 텐셀 소재 비건 인증받은 친환경 원단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일단 자극 없는 거 1번 이렇게 좋은 성분들을 다 잔뜩 담아놨는데 봉투에서 출렁출렁거리고 마스크 시트는 반건조가 된 것 같아요 붙였는데 이미 이 바깥쪽에서 뚜루루루루루 말려 떨어져요 근데 요 제시카셀럼 마스크팩은 일단 부드러워요 근데 흡습성이 너무 좋아서 아데노신 주름기능성 성분 미백기능성 성분 피부 보습에 좋은 거 SOD 항산화 효소 노화를 커팅해준다는 끝판왕 물질 잔뜩 들어가 있는데 자연유래 성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항산화 염증 이런 거 가라앉을 수 있는 성분들까지 다 챙겨드렸어요 거기다 수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았는데 마스크 시트가 흡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얼굴에 전달이 안됩니다 봉투에만 출렁출렁 근데 요 텐셀 소재 마스크팩은 마스크 시트는 일단 요 에센스들을 아주 듬뿍 머금고 있다가 여러분들 피부에 착 붙어서 아주 깊은 곳까지 밀착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마스크팩인데 밀착력이 이렇게 좋아요 거의 얼굴을 진공포장한 것처럼 제가 말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요 부분만 살짝살짝 들뜰 뿐이지 이 이마라인부터 해서 옆라인 어디 하나 들뜸 없이 내 얼굴을 완벽하게 감싸주고 이 밀착력이 20분 내내 붙이시는데 유지가 끝까지 된다는 거 거짓말 살짝 붙어서 여러분들이 밀착력이 너무 좋고 착 붙어 있어서 촉촉해서 내가 붙인 거를 시간 20분을 재지 않으면 그 이상 넘어가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원래 보통은 한 5분 10분만 쿠팡 라이브 보고 있다 보면 마스크팩이 또르르 말려 떨어지거든요 건조해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촉촉하고 이 붙는 밀착력 보세요 피부에 거의 진짜 무슨 쿠션 얹은 것처럼 밀착력이 이렇게 좋아요 정말 그냥 속에 제 살결이 다 비칠 정도로 밀착이 잘 됩니다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흔들고 상물을 돌리고 해도 착붙 나중에 찍어서 DM으로 보내주세요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그거 나중에 짜라라락 갈려져가지고 손 쓸 때 괜히 베이고 그럴까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돈이 아깝긴 하죠 그쵸 근데 이게 핸드폰이 2년 뭐 이렇게 지나면 조금씩 맛이 좀 가긴 하는데 오래 쓰면 한 5, 6년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이게 깨지고 막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고장날 때까지 쓰시려고 하면 그냥 그 불편한 상태로 계속 쓰게 되실 수도 있어 한번 찍어서 한번 보내봐주세요 어 제가 뭐 수리하는 그 AS센터 직원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음 그래도 다치지만 않게만 조심해주세요 민경님 하셨죠 음 박별감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10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아 20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제가 10시 9분에 붙였어요 한번 마스크 백을 떼어볼게요 시트를 제거를 해볼게요 자 오늘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된 자극이 없는 정말 순한 원단 순한 성분 그런데 SOD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항산화 끝판왕 물질을 담은 마스크 백 보고 계세요 방송 중에 가져가셔야 한 박스 더 받으십니다 여러분 짠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어 다시 붙일까요 다시 붙일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눈썹이랑 마스카라는 했어요 입술도 발랐어요 입술이 오늘 좀 진하죠 이 피부를 다 벗겨냈기 때문에 입술을 좀 강조해서 화장하는 효과를 냈어요 근데 얼굴은 이제 마스크팩 붙여야 돼서 피부화장을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눈썹 마스카라 입술 자 지금 마스크팩을 제가 20분 붙이고 뗐어요 그 상태예요 지금 바로 뗐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이별경님 지금 막 마스크팩을 뗐습니다 20분 붙여놓고 그런데도 이렇게 촉촉해요 원래 여러분 마스크팩 떼자마자 어떤 느낌 드세요 정말 지금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얘가 2,400원대거든요 원래는 5,000원대 하는 프리미엄 마스크팩인데 방송중에 가져가시면 얘가 2,400원 꼴로 갑자기 둔갑을 해요 근데 가격은 2,400원인데 지금 일단 시트에서 오는 부드러움 텐셀 소재 친환경 원단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흡습성이 정말 좋아서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20분을 붙이고 뗐는데도 여기 아직까지 에센스가 촉촉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팩을 떼자마자 느껴지는 느낌 어떠세요 뭔가 환해지고 촉촉해 보이고 탱탱해 보이고 일단 바르고 나서 떼고 나서 요 느낌이 내 만족도잖아요 화장대 딱 앉았을 때 그쵸 마스크팩 벗겨냈을 때 요 느낌 정말 이 차오르는 수분감 이 수분감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속광 이거는요 속건조가 잡히고 유수분 밸런스가 즉각적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요런 광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요 광이 더 놀라운 것은 수분크림 영양크림 이런거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바를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그냥 이 상태 유지할 거거든요 그래도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원래 마스크팩 떼면 왜 알코올이 갑자기 증발돼서 날아간 것처럼 얼른 화장품 발라야 될 것 같고 수분크림 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마스크팩만 떼고 나면 왜냐 난 그냥 스킨 이런걸로 결정돈만 하고 마스크팩을 붙였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지금 마스크팩을 떼고 지금 또 금세 지금 2분이 흘렀는데 그래도 지금 촉촉하고요 속까지 차오르는 이 촉촉함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지금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2천원대로 뚝 떨어지잖아요 10장이 가기 때문에 만나보시면 이거 한 박스 다 채 쓰시기도 전에 저는 좀 과감히 한 팩만 써보셔도 느낌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팩들 써보셨을 때 SOD 항산화 효소를 담은 마스크팩을 안 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항산화 끝판왕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효소라고 부르더라고요 몸속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 건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항산화 효소가 발생도 잘 안되고 생성도 잘 안되고 하면서 칙칙해지고 건조해지고 각질 패턴도 안 돌아가니까 계속 거칠거칠해지고 모든 악순환들이 다 산화 피부가 산화되고 노화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산화 효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마스크팩으로 충전을 시켜주시는데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도 마스크 시트가 이 원단이 에센스를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으면 내 얼굴에 전달이 안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부드러운 이렇게 딱 봉투에서 딱 꺼낼 때부터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텐셀 소재에 아마 입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안 입은 것 같은 그 실크 같은 감촉을 여러분들이 마스크 시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게 일단은 1번 장점인데 얘가 이 소재가 친환경 원단 비건 인증받은 그런 소재예요 실크처럼 부드러운 이 아이가 에센스를 아주 듬뿍 머금어요 듬뿍 머금고 있어서 원래 일반적인 팩은 팩을 이 시트를 꺼내고 나면 봉투 안에서 첨벙첨벙 출렁출렁 에센스들이 막 넘쳐나다 나요 근데 얘는 흡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얘가 시트가 에센스를 아주 듬뿍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꺼내실 때 뚝뚝뚝뚝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손 받쳐서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밀착을 시켜주시면 아까 보셨죠 제가 입을 말하면서 움직이는 요 부분만 살짝살짝씩 들뜨고 이마 라인부터 해서 이 얼굴 옆선 어디 하나 들뜸 없이 피부가 비칠 정도로 밀착이 착 되어 있어서 정말 라이브를 이렇게 고기 숙이고 보시더라고 쇼파에 기대서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 밀착력이 시트가 일단 얼굴에 착 붙어있기 때문에 이 좋은 에센스 성분들이 깊숙하게 내 피부에 침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 마스크 백은 일단 소재부터 다르다 마스크 시트 원단부터 다르고 그리고 이 원단이 주는 특이점 얘는 흡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렇게 좋은 성분들 기능성 성분들을 다 담아냈는데 봉투에서만 철렁철렁거리고 마스크 시트가 듬뿍 머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흡습을 이 에센스들은 이 아이가 다 먹음 여러분들의 피부로 바로 직행이 되는 거 근데 또 마스크 시트를 붙였는데 밀착력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누워서 계시죠 살짝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TV 보면서 마스크팩 붙이면 약간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쪽 바깥쪽부터 점점점점 Mal나오면서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감기죠. 그러다가 한번 고개 숙여서 우리 메시지라도 한번 확인을 하면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핸드폰 위로. 그런데 우리 제시카셀럼 마스크팩은 일단 흡습성 좋아서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지만 그 에센스 머금은 마스크 시트가 내 얼굴에 진공포장한 것처럼 착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요 오롯이 영양성분들을 다 피부로 침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마스크팩은 여러분들이 화장대에 필수로 쟁여두고 쓰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뭐 1일 1팩 시대잖아요. 스킨, 로션 영양크림, 수분크림 요런 거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발라주시는 것처럼 마스크팩을 그 뒷 과정이나 요 사이에 넣어주셨을 때 피부 건강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다음날 화장했을 때 요 컨디션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필수 루틴으로 많이들 1일 1팩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마스크팩은 워낙 많은 분들이 대중화가 되고 쉽게 쉽게 구매하시기 때문에 내가 콕 집어둔 거 그것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화장대 봐서 그냥 몇 장 남아있는 것 같네 떨어질 때 됐네 그러면 라이브 중에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사시거나 로드샵 같은 데서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저렴한 거 양 많이 들어있는 거 쟁여두고 그냥 붙이실 거예요. 1일 1팩 하라고 하니까 그쵸.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요 마스크팩은요. 아마 스킨, 로션, 기초템들 정착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마스크팩 정착했다는 소리는 저 거의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두 장 써보시면 요 한 상자가 다섯 장 늘었는데 다섯 장 다 써보시기 전에 아마 다음 마스크팩 제시카셀럽으로 또 구매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싶어지는 그런 마스크팩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강하게 확신을 정말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방송 중에 가져가셨을 때 장당 5천 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2,400원에 가져가시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라이브 중에 가져가셔야만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요 다섯 장 들어있는 요 한 상자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두 상자가 가는 거예요. 원래 한 상자에 다섯 팩인데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셨을 때 다섯 장이 더 가서 총 10장 계산해보시면 2,400원 꼴로 지금 5천 원짜리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10시 9분에 붙여서 29분에 뗐어요. 그리고 나서 수분크림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앰플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아무것도 지금 기초 케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부 결정돈 하고 방송 켜서 9분 정도에 여러분들 마스크팩 붙인 거 완전 밀착돼서 이 이마라인부터 얼굴 옆까지 진공포장한 것처럼 완전 밀착되는 이 밀착력 이 텐셀 소재가 주는 흡습성과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듬뿍 넣어줘도 이 마스크 시트가 충분히 머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 살결이 바로 이렇게 비쳐 보일 정도로 착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밀착력이 좋은 거기다가 흡습성까지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는 이런 원단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좋은 마스크팩은 일단 시트부터 다루구나 라는 거를 이 제시카셀럽 꺼내보실 때부터 일단 손끝에서 느끼실 거고 그리고 딱 꺼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썼던 거는 이 봉투에서 에센스들이 출렁출렁거려서 박박 긁어서 목에 발라주시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 나는 지금 얼굴이 고민이어서 주름도 고민이고 미백도 고민이고 수분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보고자 영향을 주고자 구매를 한 건데 이 마스크 시트가 머금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가격적인 부분만 보셔도 장당 5천원 상당의 우리 프리미엄 마스크팩 SOD 항산화 효소가 들어있는 SOD 효소 마스크팩을 지금 10장 가져가시는 금액 24,000원입니다. 라이브 중에만 5장을 더 챙겨드리는 구성이라서 이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분도 체크해주시고 나 피부 예민한데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1일 1팩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1일 1팩까지 아니더라도 3일에 한 번만 붙여보셔도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 아침 세안할 때부터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움 이거 느껴보시면 와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그리고 제가 29분에 지금 마스크팩 떼고 10분여간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거든요. 수분크림, 영양크림 그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얹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때요? 건조해 보이세요? 퍼석퍼석해 보이나요? 방송은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뭐라도 발라요. 라고 뭔가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정말 촉촉하고 깊숙이 에센스가 머금어져 있어서 이렇게 쫀쫀한 느낌까지 나요. 마스크팩을 그냥 붙였다 뗐는데 마치 무슨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영양크림 잔뜩 얹어놓은 피부처럼 이렇게 촉촉해요. 그리고 속에서 차오르는 이 광 뭔가 불 켠 것처럼 밝혀주는 이 속광 깊숙한 데부터 지금 수분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물광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안하실 때 거칠거칠했던 그 건조했던 또 찬바람 막 불기 시작하니까 하루만 뭐 각질 금방금방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 하시면 마스크팩 충전해주시고 영양 듬뿍 주시고 이 얼굴 끝라인까지 턱 끝라인까지 한 털도 용납하지 마시고 딱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세안해주시면 아침 세안하는 이 손끝에서부터 보드라워진 피부 이 속부터 진짜 차오르는 그 수분감을 바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화장대에 앉아서 메이크업을 한다? 착착 달라붙으실걸요. 정말 음 나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원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기영님 또 오셨어요. 두 바꾸 세 바꾸 네 바꾸 돌고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해요. 김별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스크팩 찾으시는 이유 마스크팩을 매일매일 하시려는 이유는 주름도 잡고 싶고 피부도 밝혀주고 싶고 수분도 채워주고 싶고 어찌됐든 내가 스킨, 로션, 앰플, 에센스 이런 수분크림 기초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요즘 같은 계절에는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가성비 좋게 확실하게 케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그쵸. 근데 브랜드도 정말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어 무슨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이 마스크팩은요 SOD 항산화 효소라고 하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항산화로 유명한 물질들 있죠. 이 아이들이 피라미드 가운데에서 꼭대기층을 우러러보는 그 꼭대기층에서 살고 계신 분이 바로 SOD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큐텐 이런 아이들 항산화에 도움 주는 거 맞습니다. 피부 노아 막아주고 그래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런 물질들 맞는데요. 이 SOD 항산화 효소는요 항산화 물질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도 않고 그냥 항산화 효소 그 자체 항산화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좋고 소중하고 정말 대단한 물질이라는 걸 알지만 아무나 이렇게 제품화 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유진님 다시 와주셨어요. SOD 랩 SOD 연구소입니다. SOD 항산화 효소만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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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 우리 샴푸도 만들어주고 화장품도 만들어주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마스크팩까지 그래서 내가 항산화 노화를 좀 막고 싶고 산화되는 거 막고 싶고 주름, 미백, 수분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충전하고 싶다. 제대로 충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이 마스크팩을 만나보세요. 주름 기능성 성분 아데노신 미백 기능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기본으로 다 챙겨드렸습니다. 이중 기능성은 그냥 무조건 가져가고요. 보습에 좋다고 하는 피부결 실크처럼 만들어주는 판테놀 성분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SOD 항산화 효소 끝판왕 물질 들어있고요. 자연유래 추출물 사철숙 추출물 피부 열감도 내려주고 항산화에 좋다고 하는 이 성분 모란뿌리 추출물은 우리 항염 피부 진정에 도움될 수 있는 이 페오놀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그런 성분들까지 함유되어 있고 수분 충전은 덤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마스크팩 거기다가 이렇게 좋은 에센스들 들어있으면 뭐예요? 봉투에서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텐셀 소재 친환경 원단이 듬뿍 머금고 있어서 잔뜩 축축하게 아주 듬뿍 머금고 있어서 여러분들 피부에 아주 밀착이 잘 돼요. 또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피부에 실크처럼 달라붙어서 자극이 없지만 밀착이 또 잘 돼서 이 오롯이 가득 들어있는 이 마스크팩 에센스들을 아주 듬뿍 흡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또 특수 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센스 성분 뭐 들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그 성분들이 내 얼굴에 오롯이 흡수가 되려면 마스크 시트도 정말 좋아야 된다는 거 이 에센스를 잘 머금을 수 있는 엔지 내 피부에 착 붙어서 끝까지 침수시켜줄 수 있는 엔지 요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보시고 요즘은 또 1일 1팩 시대라서 매일매일 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칠거칠하고 반건조돼서 퍼석퍼석한 그런 시트 매일매일 얹으시면 제일 연약한 우리 피부 얼굴 피부 스크래치 미세하게 날 수 있거든요. 고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한 박스가 더 갑니다. 여러분 유지님 짜잔 다시 오셨어요. 그쵸? 다시 나타나주셨어. 한 바퀴 쭉 들고 오늘 방송 많나요? 10시 방송 많이 있던가요? 배별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도 그쵸? 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래 10시 때 쫙 넘기면 끝도 없이 나오는데 끝도 없이 나올 때 있는데 오늘 많이 없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민경님이랑 유지님이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계속 다시 와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마스크팩은 우리 SOD 랩 SOD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부니부니 꽃부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푸드야님? 어 푸드야님 되게 오랜만이다. 네이버에선 어 네이버 말해버렸네? 초록창에서는 간간히 좀 뵙거든요. 미처 인사는 못 드리고 제가 나왔지만 방송 끝나고 이제 보면 푸드야님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쿠팡도 오셨구나. 오랜만에 오셨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따가 씻고 누워가지고 한번 들려봐야겠네. 우리 푸드야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유지님 들어갔다 오셨어요? 인사하고 오셨어요? 푸드야님 방에? 엄청 반가워하시겠다. 우리 유지님 푸드야님이 보시면 사과대추 사과? 사과 따로 대추 따로인가? 사과대춘가? 대추 이름이 사과대춘가? 그런가요? 최별우님 안녕하세요. 아 이름이 사과대추구나. 푸드야님이 옛날에 팔았던 그 카라향 카라향 그거 맛있었는데 그쵸? 제주도 제주도 게 맛있어요. 황금향 카라향 한라봉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다 맛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오는 것들은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마스크팩은 제시카 셀럽 SOD 항산화 효소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화장품도 계속 차츰차츰 아이크림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나올 예정인데 조별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해요. 출시될 예정인데 일단 마스크팩으로 여러분 스타트를 제대로 끊었어요. 지금 런칭된지 몇달 되지도 않아서 한 두달 됐나 세달 됐나 세달이 채 안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몇천장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제 런칭 방송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가격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 중에만 한 박스 더 챙겨드려서 원래는 5천원 상당의 마스크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박스 가져가시면 2만 4천원 그런데 집에 도착하는 건 두 상자 총 10장 받아보시는 거예요. 계산기 그냥 대충 두드려보시면 2천원대로 그렇죠. 2천원 초반대로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라이브 중에 열려있어요. 장바구니 담아주셨어요. 그쵸. 조별봉님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근데 지금 한 12분 11분 10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가면 그냥 5장 2만 4천원 정가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중에 가져가셔서 아마 이 한 상자 5장 쓰시기 전에 한두 장만 써보셔도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장만 써보셔도 다름이 확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희 친정엄마 저희 친정엄마가 화장품 가게 갔는데 15,000원짜리 한 장이 15,000원짜리 하는 마스크팩이 있더래요. 처음엔 영을 잘못 쓰신 줄 알았대요. 1,500원인데 15,000원으로 그 사장님이 잘못 쓰신 줄 알고 이거 1,500원이냐 15,000원이냐 설마 15,000원이냐 이랬더니 15,000원이 맞다고 이런 거 처음 봤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마스크팩이길래 15,000원일까 만원? 만원이 넘는 마스크팩? 있었대요. 그런 게 있었대요. 써보셨는데 확실히 이 시트부터 다르긴 다르더라. 이 밀착력부터 다르긴 다르더라.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셨거든요. 만지니까 일단 부드러운 게 내가 썼던 그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르더라. 붙였는데 아주 착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더라. 근데 뗐는데 나 기가 막히고 와 진짜 좋더라. 근데 비싸서 다시는 못 사겠더라. 로 마무리가 됐어요. 한 장 써본 걸로 되었다. 그런데 너무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일단 비싼 마스크팩은 시트부터 시트부터 감촉이 다르고 그래서 내 피부에 자극이 없고 자극 없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이 에센스를 듬뿍 머금고 있는 능력치가 있는 시트이기 때문에 듬뿍 머금고 있어요. 좋은 성분들 담아내면 뭐예요? 마스크 시트에 없고 봉투에 출렁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요런 성분들을 듬뿍 담았는데 마스크 시트가 아주 흡습성이 좋아서 잘 머금고 있다가 또 얼굴에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어서 이 얼굴 이마 라인 턱선까지 빈틈없이 얼굴 진공 포장한 것처럼 착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요렇게 피부에 딱 밀착시켰을 때 이 살결이 비쳐 보일 정도로 밀착이 요렇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들떠있는 부분 요렇게 하얀데 피부에 완전 밀착된 게 느껴지시죠? 제 피부가 이렇게 살색이 비출 정도면 마스크팩 이 시트가 피부에 얼마나 밀착이 잘 되는지 거의 지금 경계선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보시면서 한 20분만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 동안에 거짓말 살짝 보태서 얘가 떨어질 생각을 안하고 에센스가 축축하게 젖어있어서 딱 붙어있으니까 시간을 재지 않으면 내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얘가 딱 달라붙어있어요. 그러면 20분 그 이상 하셔도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뭐 더 좋거나 효과가 뛰어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20분 딱 붙여주시고 떼주시면 이 피부 상태 제가 거의 30분 다 돼가서 뗐거든요. 유진님 계속 왔다 갔다 조금 돌아다니고 오셨지만 저 보셨죠. 아무것도 안 바른 거 우리 유진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아무것도 안 바른 거 증인이에요. 우리 유진님이 마스크 백 떼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그런데 이렇게 촉촉해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유진님이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시고 감사해요. 박별우님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정말 지금 마스크팩을 떼고 나면 원래는 알코올 성분이 뭔가 증발돼서 날아간 것처럼 수분감을 바로 뺏어가거든요. 그쵸? 근데 마스크팩 떼고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냥 자도 될 정도로 촉촉해요. 그 정도로 마스크팩 이 에센스의 능력 항산화 능력 항산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한 번만 써보셔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이 자신감이 정말 한 번만 써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라는 거 근데 오늘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요 성분들 듬뿍 먹은 프레미엄 마스크팩을 피부 자극도 없는 비건 인증 받은 원단으로 다섯 장 더 다섯 장 더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응 우리 유진님이 안 바른 거 인증해 주셨어요. 그쵸? 어 민경님도 어 민경님도 인증해 주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민경님도 다시 컴백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어 이별자님 안녕하세요 이별자님도 어 들어오세요 김별진님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보고 계셨어요? 어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어 또 마실 나가신 줄 알았지 옆방으로 계셨구나 어 감사해요 여러분 인증은 해줄데 뭐 보는 같은 거는 쓰면 안 돼요 아셨죠? 인증만 해주셔야 돼요 수분크림 안 바른 거 인증만 약속 어 이별미님 안녕하세요 아 이어폰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루어님이 안 오셨네 어 루어님 바쁘신가 보다 유진님 그죠? 유진님 민경님 우리 해버라기님 강군예지님 루어님이 안 오셨네 그쵸? 김별웅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별자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김별진님 김별진님인가? 김별진님 어 김진 김별웅님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어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오늘? 이상한 일이네 6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6분이 지나가면 이 5장만 쏙 가요 근데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우리 프리미엄 마스크팩 기존에는 장당 5천원짜리 프리미엄 마스크팩을 라이브 중에 가져가셨을 때 2천원도 초반대로 만나보십니다 지금 10시 9분에 마스크팩 밀착 거의 진공포장하다시피 붙여놨다가 29분에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0여 분 흘렀는데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수분크림도 안 바르고 영양크림도 안 바르고 앰플, 에센스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오늘도 파이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음 정말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촉촉해요 너무 촉촉해서 정말 깜빡하고 여러분 수분크림 안 바르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촉촉하다고 해서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같은 걸로 수분막을 한 번 더 잠가주시고 어 그러고 주무시는 거 충천드려요 정말 촉촉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갔죠 시간이 오늘도 파이팅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최별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별정님도 안녕하세요 피부가 진짜 촉촉해 보이죠 아 진짜 이거는 찐찐찐 찐찐찐찐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유지님도 파이팅 유지님은 근데 바쁘신 와중에 일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뚝딱뚝딱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방송 막 여러 개 있는 날은 우리 애기한테 시금치 하나만 줄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네 시금치에다가 그냥 생선 하나 대충 구워주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유지님은 진짜 막 이것저것 메뉴도 다양하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배워야 되는데 우리 유지님한테 한 수 배워야 돼 우리 셰프님 류별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4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와 진짜 여러분 오늘 요 보여드리는 제시카셀럼 마스크팩 말고도 우리 SOD 랩 SOD는 항산화 효소거든요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귀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항산화에 좋다는 거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 피부가 노화 진행되는 거를 커트해주는 거 거기에 도움 주는 원료들 항산화 성분이 강력한 것들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귀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두 가지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죠 근데 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귀티 요 아이들이요 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항산화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루타치온이랑 코엔자임 귀티 한 요게 언저리 있더라고요 그럼 꼭대기엔 누가 있게요 SOD 항산화 효소 SOD 항산화 물질이 아니고 항산화 효소라고 부른대요 요 아이가 원래 우리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얘네가 잘 생성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나 화장품으로 발라주거나 먹어주거나 하면 좋은데 그 물질이 다루기가 엄청 까다로워서 아무나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하게 만나보는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귀티는 많이 들어봤는데 SOD 항산화 효소는 뭐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낯설기도 하고 하실 거예요 제품화 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SOD 랩 요 연구소에서 SOD 항산화 효소만 팠어요 그랬더니 노화와 항산화 효소 SOD의 연관성 두피도 늙으면 머리카락을 꽉 잡아주지 못하고 힘없이 놓아버리고 그래서 탈모 샴푸에도 SOD 항산화를 넣었고 피부 우리 제일 고민이죠 모발도 모발인데 이 피부 노화 탄력 미백 주름 다 잡아줄 수 있는 거 항산화 거기 끝판에 SOD 항산화 효소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하셔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제 차츰차츰 화장품도 나오고 마스크팩도 나오고 샴푸도 나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 마스크팩이 지금 스타트인데 화장품 계열에서 이제 스타트인데 요 아이가 지금 몇 달도 안 됐는데 몇 천 장이 그냥 팔렸어요 써보신 분들이 입소분 통해서 계속 계속 추천해주시고 내가 써보니까 좋아서 기초템 정책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마스크팩 정착해서 계속 계속 같은 거 쓰시는 분 드물거든요 아마 한번 써보시면 이제 마스크팩은 이걸로 정착하게 되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평상시에 내가 매일매일 일일일팩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장당 거의 5천원 꼴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오늘 라이브 중에 가져가시면 5장이 더 갑니다 10장을 24,000원에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 혜택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하신 건데 우리 유지님 아까 그 파스타 그쵸 급하게 하신 건데 그 정도면 와 저는 그거 한 2시간 걸릴걸요 저는 뭐 메뉴 하나 만드는데 한두 시간 그냥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도 빨라야 되고 뭔가 그 요리에 타고나신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청소는 좋아해요 유지님 청소하는 건 되게 좋아요 설거지 뭐 청소하기 걸레질하기 집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좋아하는 편인데 요리는 어 잘 못하겠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유지님은 아실 거예요 먹는 건 또 되게 잘해 그쵸 요리는 못하는데 먹는 건 또 되게 잘해 어 쩝쩝박사잖아요 그쵸 헤이마마 쩝쩝박사 대충한 건데 그 정도면은 아 나는 진짜 정성을 다 들여서 해도 그거 뚝 딱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막 청소하고 이불 개고 뒤집어 엎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하루 시작이 편해요 어 근데 요리는 그냥 대충 그냥 있는 거 그냥 먹기도 하고 누가 해준 거는 되게 잘 먹는데 파스타 소스 팔아요 소스 저 해보려고 사둔 거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인가 두 번 토스트 위에다가 피자빵 한다고 발라먹고 파스타는 또 안 해봤어요 면 끓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내일 한 번 소스 남은 거 있는데 그걸 한번 파스타 나도 따라해볼까 봐요 우리 유지님 만든 것처럼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음 그거 사다가 한번 파스타 해줘 봐야겠다 아들이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내일 음 따라야겠어 면은 오래 걸려요 어 나도 그럼 그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거 한번 사서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짧은 거 까매기처럼 생기고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거 사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가 흉내 내가지고 유지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어 꼬북나라님 꼬북나라님 아까 강군이직님 왔다 가셨는데 꼬북나라님 이별미님 안녕하세요 쉬워요 한번 해볼게요 그거 뭐 끓여가지고 소스 넣고 조금 이렇게 볶아주고 하면 되는 건가 그쵸 어 이별지님 안녕하세요 꼬북나라님 아까 강군이직님 왔다 가셨어요 어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연속 우리 출석왕 꼬북나라님 팡팡팡 컴온 왔다 그냥 가셨나봐 스쳐 지나가셨나봐 이렇게 입장하셨다가 이렇게 그냥 순식 순식간에 그냥 가셨나봐 순삭하셨어 그쵸 와 시간순삭 유지님 11시 2분 와 오늘 또 이렇게 제시가셀러 마스크팩이랑 함께 했는데 어 꼬북나라님 안가셨네 순삭이 아니었네 계셨네 크크크크 꼬북나라님이 노래만 해냈는데 유지님 그쵸 아까 강군이징님이랑도 인사 오랜만에 나누셨거든요 어 커몬 커몬 커몬이다 주별경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오베르님 어서 들어오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민경님도 계셨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계셨다니까 어 너무 좋네 복작복작하니 저 오늘 저 타 방송 했는데 아무 아무 댓글이 없었어요 오늘 무플 어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 오늘 경험하고 왔어요 초록작에서 댓글 아직 아무 그래도 괜찮아요 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혼자 열심히 하고 왔어 응 너무 감사해요 유지님 민경님 우리 꼬북나라님 너무 했다 한데 그니까 뭔가 이렇게 쿠팡은 정이 이렇게 넘친다고요 그쵸 소통도 해주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쵸 오늘 아주 오류난 줄 알았어 오류난 줄 알았잖아 오류 아니야 오류 아니야 새로 고침을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오류가 아니었어 두 번 슬펐어요 오류인 줄 알 오류겠어요 이거 오류일 거야 어떻게 안녕하세요도 없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소리 없이 또 판매는 또 어 구매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어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구매하고 그냥 나가셨더라고요 구매를 안 하셔도 이렇게 소통해주는 게 저는 너무 좋은데 그쵸 너무너무 감사해요 민경님 유지님 우리 해바라기님 꼬북나라님 최별호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별진님도 최별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유지님 유지님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손가락 다쳐서 어떡해요 우리 민경님은 핸드폰 이쁜 사진 딱 남기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깨져버렸네 많이 안 깨졌기를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금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멈추기를 제가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왜냐면 액정이 진짜 비쌀걸요 아마 액정 바꾸는 거 꽤 비쌀 거예요 정말 음 목걸이 차셔야겠네 우리 민경님 옛날에 우리 핸드폰 이렇게 목걸이 줄로 걸었던 거 생각나요? 알면은 나랑 이제 연령대가 이제 딱 들통나는 거야 어 옛날에 우리 아빠 핸드폰 같은 목걸이로 차고 다녔단 말이야 민경님 그런 거 차야 되겠다 이거 액정 깨지셨대요 우리 유지님은 손가락 깨지고 민경님은 핸드폰 깨지고 조심하세요 저도 액정이 근데 필름을 껴가지고 필름이 깨졌어 필름이 깨졌는데 유리여가지고 깨지니까 손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 액정 갈려고요 새 걸로 음 아 이거 줄 차고 있었는데 케이스에서 폰이 떨어져 버렸어 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케이스가 실리콘 이런 거 젤 젤 케이스 이런 거 하셨나보다 저도 젤 케이스 쓰는데 젤 케이스가 살짝 한쪽만 벗겨지면 따라서 이제 떨어질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이게 잘 껴져 있나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져보게 돼 이렇게 옆으로 끼는 거 이렇게 이런 줄 메고 다니는데 계속 손으로 만져보게 돼 한쪽이 빠지면 같이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러다 떨어지셨나 보다 어 유지님 폰 바꾸실 거예요? 뭐로 바꾸시려고? 3년 넘으셨어요? 근데도 잘 돌아가죠 저도 예전에 쓰던 거 한 3,4년 쓴 거 같아 3,4년 쓰는데 웬만하면 그냥 쓰는데 방송을 하는데 계속 화면이 너무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방송 안 하면 그냥 어찌저찌 계속 쓸 수 있었는데 계속 계속 막 두둑 두둑 이렇게 막 끊겨가지고 더 쓸 수 있어요 조금 버벅대기는 하는데 그냥 뭐 메시지 주고받고 사진 찍고 뭐 SNS하고 이런 정도는 무난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을 켜면은 돌아가는 게 좀 필요한가 봐요 오래된 핸드폰 쓰니까 되게 버벅거리고 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좀 안 끊기죠 옛날에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마이크 안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끊겨요 막 이런 댓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고 나서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고장 안 나면은 저도 막 가전 같은 거 쉽게 쉽게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가전이든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그래서 고장 안 나면 그냥 잘 돌아가면 쓰는 편이긴 해요 저도 아깝잖아요 그쵸 물이 없으면 그냥 쓰는 거죠 아이폰이요 아 아이폰 뭔가 장단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긴 있어 근데 또 갤럭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확실하고 아이폰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확실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 따라서 그쵸 많이 이제 갈려서 쓰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바꾸게 되면 우리 유지님도 아이폰 한번 써보세요 아이폰 장단점이요 뭐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지금 제가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꿨거든요 방송이 참 잘 돌아가요 방송이 참 잘 돌아가요 그런 거 좋고 버벅거리지 않고 그런 건 있는데 갤럭시 쓸 때는 또 뭐가 좋았냐면 그냥 한국인 맞춤 한국인이 쓰기에는 갤럭시가 짱이다 일단 삼성페이 되잖아요 저희 아이폰으로 바꾸고 나서 우체국에 카드를 안 들고 간 거예요 맨날 삼성페이 쓰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 그냥 핸드폰 들고 갔다가 계좌이체도 안 된대요 우체국은 그래가지고 물건 못 보내고 집에 와가지고 카드 다시 들고 갔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정말 근데 어찌됐든 장단점이 확실한데 몰라 두 개 다 써보니까 정말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면 근데 좀 AS 이런 거는 또 불편하긴 해요 삼성은 딱 AS 서비스 센터 가면 촤악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수리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쫙 있어가지고 서비스도 되게 친절하고 그냥 봐주시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일단 살짝 타자마자 뭔가 꺼지고 이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서비스 같은 면에서 조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무겁기도 무거워요 맞아요 살짝 무거워요 그리고 사진 그 색감 같은 것도 좀 다른 것 같아 갑자기 지금 마스크팩 방송에서 휴대폰 휴대폰으로 휴대폰을 지금 강분희 지룡님 다시 오셨어요 황별진님 안녕하세요 방송이 막 핸드폰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일단 기생전 마스크팩은 제시카 제시카셀럼 마스크팩을 한번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방송을 마무리해야겠죠 그쵸?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네 어쨌든 기생전 SOD 항산화 효소가 노화의 항산화의 끝판왕 물질이라는 것 꼬북나라님 다시 와주셨네요 정별욱님 안녕하세요 민교님 장파구니 담아주셨어요? 못 봤는데 언제 담아주셨어? 방송이 종료되면 다섯 장만 다섯 장만 가는 황별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고 하면 라이브 중에 2400원 꼴로 가져가보시면 아마 많은 마스크팩 써보셨던 분들은 비교가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별성님 안녕하세요 황별욱님 다시 오셨네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마스크팩 붙인 게 10시 9분이었죠 10시 9분 그리고 29분에 뗐어요 정확히 20분 있다 뗐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시 30분 쯤에 뗀 거니까 40분이 흘렀는데 무슨 일 촉촉촉촉촉 무슨 일 마스크팩만 떼고 여러분 건조하거나 수분 증발된 것 같아서 수분크림이나 영양크림 바로 발라주시잖아요 지금 저 4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건조해 보여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진짜 촉촉해요 우리 꼬북나라님이 맞아요 서비스가 별로요 AS 센터 가도 그 직원이 진짜 삼성 서비스 센터는 촤악 그렇죠 금방금방 빠지고 막 그냥 뭐 돈도 안 내고 그냥 막 봐주시기도 하고 테스트도 막 해주시고 되게 친절하고 막 금방금방 뭐가 돼요 근데 아이폰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방송은 참 잘 돌아갑니다 방송은 참 잘 돌아가요 또 근데 제가 갤럭시 좀 오래된 모델이어가지고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국산 삼성 만세죠 뭐 또 애국심이 또 넘쳐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오랜만에 샀어요 정말 20대 초반때 쓰고 계속 저 갤럭시만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어쩔 수 없이 바꿔봤는데 방송은 아주 참으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아마 신 요즘 나온 갤럭시 쓰면 아마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쓰기에는 아직까지 삼성페이도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별애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마스크팩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저는 또 내일 오전에 오전에 오랜만에 흑개환으로 돌아올 거예요 흑개환 민경님 저 내일 까만 요 머리끈 하고 올 거니까 내일 까만 머리끈 하고 같이 또 통해 보아요 놀러와주세요 놀러와주시고 유지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민경님도 감사하고 우리 꼬북나라님 가셨을려나 꼬북나라님 굿밤 되시고 민경님 유지님 이쁜 끈 꾸시고 이쁜 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이별비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유지님 민경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김별비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유지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중별은님 안녕히 주무세요 민경님 유지님 빠이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